안녕하세요 꿈꾸는 신이입니다 저희집 베란다 전체 샷으로 알록달록 꽃잔지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날씨에 민감해지는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창 너머로 바다와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날씨에 따라 식물들에게 그날그날 해 주어야 할 일들을 준비를 한답니다 요 며칠 봄비가 많이 내리면서 날씨가 흐렸었죠? 보통 흐린 날은 손을 대지 않고 꽃 감상만 하고요 맑은 날은 해 주어야 할 일들이 많더라구요 바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은 약간 미세먼지가 있는 그래도 맑음 정도에요 오늘은 현재 피어있는 꽃들, 제라들 위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며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릴리안 안드레아에요 꽃볼이 엄청 크구요 레드 판도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튤립형 제라들의 잎은 위로 말리면서 도톰하고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면서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꽃볼이 엄청 커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송이의 꽃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달고 있는 꽃송이의 반도 안 핀 모습이 이 정도라니 활짝 피면 엄청 화려할 것 같죠 오렌지 버드에요 영상에서는 진 핑크빛 가깝게 빛깔이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진한 오렌지 빛 밝은 다홍색 비슷하게 오묘한 색깔을 가진 색다른 느낌을 주는 꽃이에요 아기자기한 프릴감이 아주 귀여운 꽃이랍니다 뉴 포트에요 연한 핑크빛 색깔이 약간 감도는 흰색의 깨순이 꽃이에요 아직은 꽃볼이 다 터지지 않아서 작지만 키로 따지면 우리 집에서 꽃대가 가장 길게 나와서 1등 키다리 꽃대랍니다 송겨울이에요 꽃볼이 너무 작게 올라와서 따 버릴까 하다가 연약한 꽃볼이라도 보고 가자 해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꽃이에요 빨간 색깔이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 명암의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는 작지만 존재감 있는 꽃이랍니다 레드 노바에요 눈이 부신 쨍한 진 빨간 꽃이죠 꽃볼도 크고요 꽃볼도 크고요 순둥순둥 하구요 마치 주화를 보는 듯 전형적인 꽃볼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꽃이구요 꽃인심이 좋아서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 중이랍니다 갤럭시 살몬이에요 우리 집에서 꽃인심 1위랍니다 보통 유럽제라, K제라는 키우기 좀 까다롭고 꽃대에 올리기 힘든 편이지만 이 갤럭시 살몬은 웬만한 극한 환경에서도 겨운에 꽃대를 물어주는 착하리 착한 반려 제라에요 로얄 프록스티 핑크에요 아주 곱고 예쁜 새색시 같은 분홍빛 색감을 가진 아이비 제라에요 아이비 종류는 삽목이 어렵다고 하던데 삽목도 잘 되고 꽃을 한없이 계속 피워주면서도 꽃대를 엄청 물고 있어요 행잉으로 키우는 중인데 약간 시들고 바람이 불면 꽃잎이 벚꽃 모양으로 흩날리며 떨어져서 제가 가끔씩 꽃비를 맞는 꽃이랍니다 우리집 단골 스노우블라이트에요 스텔라 제라늄이죠 하얀 눈송이처럼 꽃인심이 아주 좋은 꽃 중에 하나에요 곁가지가 엄청 나오구요 꽃대가 기본 10대씩은 피어서 계속 피고 지고를 지치지 않고 하네요 화원표 무명이 제라이지만 빼놓으면 무시한다고 서러워할 것 같아서 소개드려요 우리집의 극한 환경에서도 사계절 내내 그늘에서 꽃을 피워주는 초보들이 시작하기에 가장 실패 없는 무난한 꽃이에요 지엘 그라시아에요 듀어 포종으로 잎도 꽃도 작고 앙증맞지만 잎이 다글다글 꽃대가 다글다글 그린 빛깔의 수채화 물감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작지만 우아한 꽃이랍니다 썬라이즈 구에스타에요 아까 보았던 아이비 제라하고 색감이 비슷한 수줍은 핑크빛을 가지고 있어요 꽃이 지는 중이라 꽃잎수가 적지만 꽃볼이 크게 필때는 아주아주 예쁘답니다 엔젤아이스 오렌지 리갈 제라님이죠 요즘 저의 기분을 좋게 하고 가장 기대감을 주는 꽃이에요 색색시가 얼굴에 볼터치 한 것처럼 고운 오렌지빛 예쁜 진 주황색의 꽃으로 나비가 나폴나폴나는 듯한 느낌의 앙증맞은 꽃이에요 이제 개화가 시작되었으니 우리집에 곧 오렌지빛 축제가 시작될 것 같아요 하늘하늘하고 갸냘퍼 보이는 라임제라에요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는지 사방팔방으로 가지 올리고 꽃에 올리는 인심이 너무 후한 꽃이죠 봄의 기운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꽃이랍니다 엔젤아이스 핑커베리에요 한창 개화했다가 지금은 거의 시든 꽃대를 잘라주어서 꽃은 몇 개 없지만 아래에서 또 새로운 꽃볼이 대기 중이에요 시들고 바람이 불면 꽃잎이 우수우수 떨어지는 특징이 있는 귀엽고 앙증맞은 꽃이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제라들이 꽃볼을 가득 머금고 대기하고 있답니다 4월은 꽃볼 팡팡 제대로 즐겨보자고 했던 지난주 영상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도 꽃 때문에 행복한 4월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